자, 10번 하실 건데요. 10번에 몇 번을 성공할 수 있는지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, 한 번에 한 번 성공하셨습니다. 와우 자, 두 번째 도전 첫 번째 도전 성공 자, 해보자. 두 번째 도전 자, 침착하게 됐다, 가자. 아이고 다 해놓고 자, 두 번째 도전 실패. 세 번째 갑니다 가자 예, 세 번째 성공 와우 어머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가자 자, 세 번째 도전 성공 1번, 3번 성공입니다 자, 네 번째 도전 두구두구두구두구 할 수 있다! 가자! 가자! 네 번째 성공 와우 와우 네 번째 도전 성공 가자, 가자 와, 자 오우 집중 다섯 번째 집중 할 수 있다 앞에 보시고 가자! 가요! 아! 어머니 한참 계셨어, 뒤로 당겨서 아우! 자, 다섯 번 중에 세 번째 성공 와우 성공률 Wah! 성공률 짱이에요 여섯 번째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올려놓고! 하하하하 ㅎㅎㅎ 올려놨어요, 어머니 ㅎㅎㅎ 도전 좋아요 성공입니다 여덟번째 도전 성공 잘하셨습니다 아홉번째 도전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아홉번째 도전 성공 총 5회 성공했습니다 일단 50% 넘겼습니다 마지막 다시 하세요 아홉번째 도전 집중 집중 올려놓고 가자 가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와우 아우 너무 잘하세요 안녕 이쁘 계속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